G스타 G스타 몸이 좋은데요? 감사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건가요? 어.. 그냥.. 시간 많이 뛰고싶어요 아.. 1군에서? 네 본모형이랑 최재원 선수를 다 밀려고? 아니요 백업으로 많이 뛰어야지 아.. 그런 목표로 하시면 야구 못합니다 네 밀어야죠 모든 선수를 다 밀어야죠 네 다 밀어야 됩니까? 아.. 아령을 떨어뜨려서 누구 다치게 해요 형이요? 죄송합니다 후배 시켜서 마사지 시키는거에요? 내가 해줬어 나도 매일에요 매일 매일 뭘 매일이야 하하하하 카라를 써줬으니까 해줄게 아 때릴거잖아 하나 셋 넷 선배가 후배 마사지 해줬어요 고기 좋아요 네 네 시원한가요? 네 교차라예요? 딱좋아 장미진여성 후배사랑 주장이라 수수 주장 역시 여필요 도로